맛있는 수박 고르는 첫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첫 번째 방법. 수박의 무늬가 선명한 걸 고를 수 있는 게 있어요. 무늬가 선명한 거. 여기 수박들을 보시면요. 초록빛과 검은빛이 뚜렷하게 경계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 이쪽 수박 같은 경우에는 초록빛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네, 약간 연둑빛. 어느 분이 고른 거죠? 저요. 동아이네, 동아. 그렇죠, 약간 아직 어리네. 이런 수박은요, 자르면 아삭한 맛이 없고 푸는 맛이 납니다. 덜 익은 맛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가지의 색이 뚜렷하면서 이 끝에까지 선의 무늬가 곧게 나가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끊기지 않고? 네, 끊기지 않고. 끊기지 않고. 끝까지. 네. 그럼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뭐죠? 뭐죠? 길쭉한 타원형의 수박을 고르는 것이. 그래. 길쭉한 타원형의 수박. 사장님, 보통 수박은 동그라니 동글동글 커다랗고 동그란 걸 골라라 라고 들었는데요. 네, 모양이 좀 이쁘. 사람들이 대부분 둥그런 수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주 동글다. 이 수박 같은 경우에 공처럼 굉장히 동글동글하잖아요. 완전 좋네요. 이런 걸 자르면 가운데 심이 박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 하얀 거? 네. 그리고 이런 수박이 대부분 껍질이 두껍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사실 근데 이거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저분이 사실 80억을 벌건 벌건 솔직히. 저분 말만 믿고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속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해 보겠다. 어떻게 그냥 탈락을 시킵니까? 맞아, 맞아. 아까 수박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걸 못 믿겠어요. 한번 잘라보도록 할까요? 이 수박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수박은 쩍하고 갈라질 확률도 큽니다. 그게 잘 익은 거 아닌가요? 쩍하면 잘 갈라지는 게. 어, 소리 봐. 쩍. 뭔가 근데. 우와. 한 번에 진짜 잘 익었는데? 잘 익었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사장님? 이쪽 부분, 이쪽에도 심이 좀 박혀 있고요. 아, 저게 지금 허옇혀 심이 박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아, 그러네. 있어, 있어. 그래, 그래. 근데 이런 걸 또 드셔보시면 강도가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4번 두 개의 수박이 탈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남은 수박들이 크기가 좀 다양해요. 네. 어떤 수박, 어떤 크기로 골라야 더 맛있는 건가요? 네, 수박은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서 맛있는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 하우스 수박이 처음 나오는 시기가 3월부터 시작을 보통 하는데요. 3월부터 5월 초까지는 4kg, 5kg짜리 같은 조그만 수박 있죠. 네. 복수박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수박도 당도가 좋습니다. 아, 작은 수박이 당도가 좋구나. 그런데 5월 말이 되면요. 네. 산지를 이동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8kg, 7kg 이상은 돼야 수박이 맛이 좋습니다. 아, 풀면 그정 맛이 있는 거냐. 그 오빠 나 그런 소리 들은 적 있다니까. 이야. 네. 네.